아니야, 아니야. 내가 생각해봐. 무슨... 무슨 소라를 그런 데 넣어 다녀요? 뭐... 중요한 거예요? 너 주려던 건데 아버지 계신 곳에 가져다 놓은 거라고. 혹시라도 바닷소리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. 아빠는 먹고 사는 애 바빠가지고 바다를 한 번도 못 봤다고. 근데 이 좋은 걸 나 혼자 봐도 되나 싶어서요. 그래서요. 그때 바닷가에서 주운 게 이거였어요? 근데 깨져서 안 되겠다. 주세요. 아니야, 이거 깨져서 가져다 놓기가... 깨져도 아빠한테 들릴 거예요. 이렇게... 이쁘게 생겼네. ~~~~~ ~~~~~ 이쁘게 생겼네. 고마워. 들어와. 비 담았잖아.